안녕하세요 허버경래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웨인들이 지금 5일동안 연속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TS 덕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8억 5천만 달러 하겠죠. 달러 흑자를 좀 남겼다고 합니다. 승리호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K-POP 거기에서 BTS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올해 상반기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작권이라든지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일단 뭐 BTS 신드롬을 이끄는 K-POP의 인기에 승리호 영화죠. 모든 K-시네마, K-드라마,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생산하는 영상이라든지 음악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식재산권 8억 5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는 2010년 동안 2010년에 시작했던 통계 편제 이후 최대 흑자로 역대 두 번째 흑자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웹툰에서 시작을 해서 그 웹툰화되어 영상화 만들었던 드라마라든지 영화 거기다가 BTS라든지 아니면은 블랙핑크라든지 굉장히 큰 아티스트들의 탄생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뭐 지식재산권 흑자 폭이 커진 것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 영화 제작사, 음악, 드라마, 영화, 한류 콘텐츠 수출이 늘어나는 영향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BTS랑 승리호 등의 인기를 끌면서 흑자 증가에 영향력을 좀 미쳤다. 그리고 이번에 뭐가 나왔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를 달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게 3분기까지만 보여지는 부분이고 4분기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BTS의 영향은 결국은 하이브 쪽으로 넘어갈 거고 하이브가 갖고 있는 플랫폼 위버스의 위력으로 나올 거고 그 위버스 안에 뭐가 있죠? 위버스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BTS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BTS로 말미암아 하이브가 성장하고 하이브가 성장하면서 위버스 위버스 샵이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수가 지금 BTS가 UN 총회에 갔어요. 거기에 왜 갔냐라는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 갔던 이유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관련해서 홍보할 겸 뭐 스피커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수가 그런데 왜 갔냐 그런 거는 뭐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만큼 BTS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을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 하나가 BTS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플랫폼이 BTS라는 아티스트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의 물건이라든지 티켓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TS가 군대에 가게 된다라는 2년 전제하에 2년 동안의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위버스라는 부분을 많이 성장시켰죠. 그래서 이 위버스에 굉장히 좀 탑 스타들, 탑 아티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블랙핑크라든지 비버라든지 그란데라든지 꽤 많은 아티스트들을 입점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BTS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이 위버스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다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는 이거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 하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 한 달 동안은 외인들 특히 기관들 거기에 연기금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는 물량에 비해서는 나갔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보시면 예전에 얘네들이 지난달부터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였던 그러니까 7월달부터 들어왔던 물량들에 비해서 8월달 9월달에 나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계속 들어왔거든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기관들의 물량에 의해서 밀린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얘네들도 움직이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은 연기금과 투신의 물량보다는 외인들의 물량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외인 물량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일단 얘네가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높아질 거고 만약에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빠르면 4분기 늦으면 1분기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년 실적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여유 있게 천천히 잡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계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카톡 친구 추가를 하면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 저희가 준비한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드릴 거예요. 다 퍼 드릴 거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톡이 친구 추가가 되어 있고 저희랑 소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게 3분 허브 리핑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리크를 달아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카톡 친구 추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분 리핑 같은 경우는 허브 리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왕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 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일회성 영상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희가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이거 다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익 인증 탭에 오시면은요. 좀 매매했던 내역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시장이 뭐 홍다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야비 휴캠스라는 종목 하나 정리했고요. 정리하시면 저희 허브경제TV 회원님들, 주주님들이 이런 식으로 인증샷을 보내주거든요. 이거 짧게나마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아 이런 매매 방법 나는 좋다.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겠죠.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